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너무 멋졌어요 방송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당편 다른 기사님 계셨습니까? 네 출근길 보고 요즘 너무 화려한데요?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 마트가 출근실에 기합작기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 출입 오오 아 멋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영진 씨 우리 화보 찍는 것들은 요거 빼고 한번 켜주세요 단축 풀고 멋지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한 번만 더요 예 한 번 더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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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쿨팩인데, 더울 때에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시오. 내일 아침에 또 봐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